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신주아 기자 천안시가 설치하고 호서대학교 총장 김대연에서 수탁 운영하는 천안시 청소년 수령관 관장 배영우 28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 예방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전담의 류진 천안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센터에게 컵케이크 100개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20일을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컵케이크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으며 손편지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응원과 힘이 필요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준비한 나눔실천 봉사활동의 모든 과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서가은 청소년자원봉사단장은 의료진들의 업무를 사전에 알아보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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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